2022 미스코리아 진 이승현, 선 유시은, 미 김고원을 소개합니다. 2022 미스코리아 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이승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생인 이승현이 202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 진위로 당선됐습니다. 제66회 2022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쿠어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는 지역 예산에서 입상한 54명의 후보자들 중 심사를 거쳐 단 30명만이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었죠. 진에 등극한 23세 이승현은 스스로를 트렌드 세트라고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트렌드 세트란 무엇인가? 시대의 풍조나 유행 등을 조사하는 사람, 선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며 소비자의 원치나 니즈를 민감하게 캐치하고 다음 시대의 동향, 경향으로서 혹은 패션 경향으로 준비한다든지 제시한다든지 하여 많은 사람들을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갖도록 리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브랜드 가치를 키워가는 여성 CEO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 CEO로 도약하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죠. 이승현은 가장 큰 왕관을 머리에 얹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는 왕관에 더 잘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겠다며 눈물의 소감을 밝혔습니다. 선은 서울 연성대 항공서비스학과의 25세 유시은, 미는 이나공전 항공문학과의 22세 김고은이 차지했죠. 한편 제66회 2022 미스코리아 선발도회의 슬로건은 그린 힐링 모먼트 가장 아름다운 치유가 시작된다로 대회를 함께 즐기는 이들에게 아름다운 치유를 선사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0명의 후보자들은 미스코리아의 첫 번째 정규 앨범인 드리몬 무대를 비롯해 파워풀한 댄스 무대와 뮤지컬 그리스의 한 장면을 재현하는 등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였고, 멋진 워킹과 포즈로 패션수도 소화했습니다. 축하무대는 신인그룹 루미너스와 세계적 파페라 가수 폴포츠가 꾸몄습니다. 글로벌 EMB 측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스코리아 선발도회가 올해 더욱 파격적이고 트렌디한 변호를 보여주며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호응을 얻었더라며 미래 여성 리더의 옥석을 가려내는 대외 현장과 본선 진출자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방송을 통해 애정어리게 지켜봐달라고 전했습니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1972년부터 지상파로 생중계되었으나, 미적 규제인의 획일화, 성의의 상풍화 등 비판에 부닥쳐 2002년 지상파 중계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